다른 걸 느끼고 있었나 보다. 내가 솔직히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. 당신 날 사랑해요. 난 심장이 멈춰버리는 거 어때? 아니, 내 심장이 멈춰버린 거 같아. 형, 이거 오늘 안에 끝낼 수 있겠죠? 오늘 안에 끝내야지. 몇 컷 남았지? 네 컷 남았어요. 아까 오케인한 거 좀 있는 거 같은데. 뭐가 문제예요?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미안해요. 은경 씨, 가도 될까? 네. 엔드 스위드 소원. 네. 열. 스피드. 시작. 네 심장이 멈춘 거 같아. 네 심장이 멈춘 거 같아. 미안한데 너도 마찬가지야. 너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느껴져. 왜? 왜? 왜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. 내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는데. 나 한마디만 할게. 너. 나 사랑해. 너는. 나 사랑해. 너 아직도. 나 사랑하냐고. 가. 컷. 테이크 서른아홉 좋아요. 잘했어요. 오케이에요? 응. 잘했어요. 이번이 진짜 오케이예요? 어 뭐요? 맘에 안들어요? 난 좋은데? 죄송한데 저랑 잠깐 얘기 좀 해요 잠깐만요 아니 왜요? 응? 너무 좋은데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심이 그건 은경씨 생각이고 내가 봤을 땐 은경씨 완벽했어 그랬으니까 내가 오케이였지 마음이 안그래요 내 마음이 안그러니까 감독인도 39번이나 다시 하신거잖아 아니 아니까 내 문제야 내 잘못이야 은경씨는 메테크마다 잘했는데 내가 결정을 못내려서 그런거야 감독님 감독님 저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타협하지 말자 그러셨잖아요 나 나 오늘 생일이에요 진짜? 나 마흔이에요 정말? 나 오늘 이 영화 찍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 영화 아니었으면 지금쯤 아마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너무 고마워요 우리 한번 다시 가요 나 믿어주세요 나 은경씨 믿어요 저 감독님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내려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 내려가시죠 내려가자 고마워 친구들 Ya ahlen 깻잡 Cos Э 내 이 ven 탑 fem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